아이스올브 당근아이크림을 소개합니다 눈이 예뻐야 진짜 이쁜거야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쉽게 푸석푸석 건조해져 주름이 잘 생길까 걱정되는 건성피부 그리고 잦은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살 눈가 피부 스트레스를 받는 분 그리고 작고 짙은 눈화장으로 거무거무한 눈가 바쁜 라이프스타일로 생기었고 칙칙한 안색이 고민인 분이라면 적극 추첨을 합니다 특히 눈가 브라이딩과 수분케어를 두 마리 두께를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 사용하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까요? 특히 화해 20가지 걱정성분 푸니처방을 받은 제품이고 안작은 대처 테스트 완료까지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인체에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라서 민감한 눈가를 순환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고 바르는 바로 포석포석한 느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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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